네 오늘은 6.25 기념 예배입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을 지키시고 또 구원해 주셨던 또 구원해 주고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조국에 바쳤던 수많은 6.25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죠 이 전쟁의 결과는 완벽한 승자도 또 패자도 없는 휴전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이 분단의 아픔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전쟁들이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두 군데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밤마다 포탄이 날아오면 사이렌이 울리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라의 국민들 또 백성들을 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까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의 공포, 이 전쟁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체감적으로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군생활 중에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어느 날 야간 경계형물을 쓰고 행정반에 복귀해서 이제 총원기를 반납하고 장비를 이렇게 다 푸르고 있는데 마침 TV 화면에 건물에서 연기가 치솟고 또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행정반에서 이제 야간이기 때문에 새벽이기 때문에 뭐 또 재미있는 영화를 보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비행기가 빌딩에 부딪히면서 큰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구나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것이죠 그때 군에 비상이 걸리고 앉아서 완전 군장을 한 채 대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나라 걱정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러다 전쟁 가운데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던 저에게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저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70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라는 황폐해졌고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의 앞날에 무슨 소망과 무슨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률의 은혜를 주셔서 백여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땅의 복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졌고 정치, 경제, 또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한 가지 남아있죠 그것은 남과 북의 분열과 대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전 세계에서 아직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다시 분단과 분열을 극복하고 한 나라, 한 민족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누가 책임지라고 할 것도 아닌데 그날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그날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북한의 상황 너무나 위협적이죠?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종 군사 무기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고 신형 무기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핵무기는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미 모든 나라가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죠 미사일도 계속해서 시험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오물이 든 풍선을 우리나라에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계 독자 개발과 같은 발언들이 미국 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위협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국제정세는 또한 어떻습니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가장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전쟁을 통한 무력적화 통일을 국가의 최일의 목표로 정하고 지금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도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면 과연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통일의 그날이 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히려 상황만을 보자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이지 않을까요? 현실의 상황은 평화나 통일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일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원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120년간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위로 즉위하자마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후 약 200년 만인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손에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약 140년 정도 더 존재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고 나중에는 남과 북 모두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세상 곳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에스겔의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오늘 이 하나가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예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미 망해버린 저 북왕국을 바라보면서 자신들 역시 저 북왕국과 같이 우리도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과 저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까 라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대기에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요셉 곧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이 막대기 둘을 서로 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막대기를 상징하는 것은 남유다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북왕궁을 상징하는 것은 이 막대기에 새겨진 그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열두 집화를 다시 통일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남과 북의 현실과 같이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통일이 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혹은 백성들이 가능하다고 그 마음 가운데 마음적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에게 이전과 같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먼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죠 상황이 긍정적이고 좋은 조건이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부정적이면 이래서는 안 돼 라고 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뉴스에서 김정일이 사망하고 또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그 뉴스가 들렸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었나요 여러분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부풀지 않았습니까 북한 정권이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한창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가 있었죠 천안함이 공격을 받아 침몰하고 연평해전이 일어나고 연평도에 폭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느냐가 우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실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 전에는 내가 언제나 잡혀갈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였던 모든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이루어내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어렵지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하나 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또 가정이 무너졌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건강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아 이제는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없겠지 이렇게 단정지어서도 안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또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관계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심지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는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하나님이 하시면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요 우리들이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전혀 통일될 것 같지 않은 이 남과 북의 현실 앞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될 것임을 믿고 과연 기도하느냐 입니다 정말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8장 말씀에 보면 이 과부와 재판관 비유가 나오죠 정말 어떤 도시에 악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과부가 너무나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있어서 자신의 사정을 하순할 사람이 이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자이지만 악한 재판관 외에는 자신의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떻게 반응하죠?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와서 이러지? 그래서 처음에는 듣지도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과부가 끈질기게 끊임없이 찾아가니까 그제서야 귀찮아서 내가 이 과부의 청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현실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현실의 상황 가운데는 전혀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고 강구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땅이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북한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되게 하실 그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조사 내용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6.25가 북한이 침략을 해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남한이 침략해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알고 있는 초등학생들, 초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대학생들 중에는 북한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차라리 이대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로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대학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조사를 해보면 많은 젊은이들, 많은 학생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은 비율로 이런 대답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이 통계가 단순히 다음 세대에서는 점점 통일에 대한 인식이나 또 소망이나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됨을 사모하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 북한 땅과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남과 북이 예전과 같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진정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 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두려움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전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의 제목 가운데 교회를 위한 기도와 또 어떤 기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늘 빼놓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자랐던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요 같이 기도의 모임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기도의 주제나 모임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저 북한 땅을 위한 기도는 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기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기도 저 북한 땅을 위한 기도가 그 기도의 소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전쟁이 일어나는 두려움보다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준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에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에 어떠한 마음에 소망도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오늘 에스계 선지자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하나된가 멀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자 이것은 통일될 나라에 합당한 다윗과 같은 한 임금이 다스릴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통일되는 것 중요하죠 하나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통일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통일된 하나의 나라가 잘 유지되고 통치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세워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한 임금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과 북을 영원히 하나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왕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한 민족이면서도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서로의 사상이 다르고요 정치적인 입장이 다릅니다 쓰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 어렵게 어렵게 해서 남과 북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온다 한들 다스리는 지도자의 성향이나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면 어렵게 하나가 된 나라가 다시 분열되고 쪼개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 된 남과 북을 계속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나라가 될 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남과 북을 영원토록 하나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저 북한의 보그마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우리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왕이 되어주셔서 보금으로 하나가 되는 날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이 통일한국을 상징하는 한반도 지도 모양의 깃발을 우리가 한반도기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이 올림픽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한반도기라는 것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단일팀이 되었는데 국기를 어느 나라 국기로 사용할지 참 고민이지 않습니까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를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의 길을 사용할 수도 없으니 남과 북이 하나 단일팀이 된 이상 하나를 상징하는 깃발을 사용하자 그래서 이 한반도기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기를 사용하고 또 남북 단일팀이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길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게 될 때 모든 사상과 문외와 또 경제와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뛰어넘어서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가져다 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나온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북한의 지하 가정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을 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결국 순교당했던 북한 성도의 실제 이야기를 다뤘던 내용인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영화가 다 끝나고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해갖고 전화가 다 끝나고 전화가 다 끝나고 전화가 다 끝나고 전화가 다 끝나고